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꾸 상황이 지금 와 가지고는 이제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가 와해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정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의대생 휴학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상황을 이제 위급하게 보는 겁니다. 본인들은 아마 상황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심각한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완장을 차게 되면 지적으로 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보니까 새삼스럽게 그런 한 번도 여러분 확인한 것이 의사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소위 공급망 체계라는 것이 마치 제조업체의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4차 밴드만큼 끈끈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본가생이 여러분들 배출이 안 되면 인턴 공급이 안 되고 인턴 공급이 안 되면 전공위 공급이 안 되고 전공위가 빠지게 되면 인턴이 들어와더라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망치를 가지고 뭡니까. 전공위를 때렸으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 점을 지금 이제 알기 때문에 어떻든 이 휴의대생 휴학검지 명령 같은 걸 내려가지고 이제 국가고시도 보게 하고 의대생 복귀를 이렇게 서두는데 현장 분위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본가 4년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데 수업을 못 받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고시 1차가 실습이고 2차가 1원이거든요. 아마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말씀 같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정부가 굉장히 다급하니까 의대생들 유급은 최대한 막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대학마다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할 것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좀 이제 부랴부랴 의대생들 동맹휴학을 성년하게 되면 대학의 시정명령과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모든 게 다 명령인 겁니다. 휴학계 수리금지 명령 그걸 여러분들 응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황이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취소한 것이 아니고 철회한 거죠. 철회했기 때문에 전공기들이 반발한 거지 않습니까? 이과대학 교수들이 반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수리금지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측은 휴학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한방을 맞게 되면 물리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 일종의 정우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긴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그 심리적 상처 상은 같은 건 오래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간당간당 여러분 유지대화하던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이번에 의료인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1차적으로 정부가 가해자가 돼서 가한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사들을 모멸하고 의사들을 뭡니까? 그냥 가해한 그런 소위 언어폭력과 같은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부하내동해서 소위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 데 여러분들 동원됐던 보통 시민들이 여러분들 가한 댓글이라든지 험한 말들은 신뢰를 여러분들 다시 얻는 데는 오랜 세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려울 정도까지 여러분들 손상이 된 겁니다. 신뢰 기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물론 그 자리를 다 다른 사람들로 쫓아올 수 있겠지만 현재 의과생들하고 전공의들은 외국으로 많이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한국사의 실상을 리얼하게 본 겁니다. 아주 싱싱하게 이번 사태가 이런 무마가 되더라도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기는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애국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희들 세대는 애국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개인이 이런 옳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라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명령이나 경고할 때 푸르스름한 그런 병풍 색깔의 이런 옷을 입고 한덕수 총리 뒤에서 이런 다 이렇게 병풍처럼 하고 있는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윤 대통령 자신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한계를 분명히 압니다. 왜? 옛날에 이런 강의를 다녀보게 되면 시대가 바뀌는 걸 분명히 내가 이런 인지하니까 그 시대가 바뀌게 되면 젊은 사람들하고 간격이라면 좁히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무조건 겸손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들이 전공입니다. 내년에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공이 대부분은 외국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선택할 거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어느 것보다 요즘에 여러분들 의정충돌 문제에 대해서 댓글에 남겨진 의견을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뭐 시답자는 여러분들 칼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현장 목소리를 여러분들 담은 거니까 전공인은 점수입니다. 몇 년 늦는다고 해 여러분들 하나도 여러분들 늦은 게 아닙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젊은 날에는 러시를 하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세월에 젊은 날 1년이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니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학을 뗐을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학을 뗐고 대중에 대해서도 이런 학을 뗀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마움을 모를까 여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본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겠지만 한국 사람들 자체가 대다수가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에서 의학 교육은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개 학년만 구멍이 나더라도 전체가 교육환경이 무너지는데 대통령과 총리 모든 공직자들이 소위 의료인력 공급망이 망가져도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후진국 의료를 모두가 경험해봐야 그때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직접 체험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잘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연금 문제도 그렇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완전히 파토가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날 때가 되면 어이구 이게 아니구나 이런 수준인 겁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떠날 겁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니까 어느 경쟁력도 유능하고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의과 교육 받는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어디 갔은대로 여러분들 다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의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의 절망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우라든지 대우라든지 근무 환경이 처우, 대우 이런 근무 환경이 간호하시는 간호사분들도 여기 있어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를 주면 여러분들 고마워하지 않고 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변호사들이 많이 늘었고 본래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송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분쟁이라는 것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전공의들은 아는 분들도 있겠죠. 아마 내가 자식이 여러분들 전공의나 의대생이면 착하게 이야기를 해 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이런 변해가 할 건지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맡기겠죠. 보시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은 의료 분쟁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생이 좌우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은 남의 일이고 희생만 강요될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필수가의 여러분들 많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 소위 의료 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가 다 포함됩니까? 의료 분쟁 시에 보험료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여러분들 악질력으로 분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악질력으로 여러분들 그 송사를 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또 여러분들 법률 기술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분야를 계속 멀리하겠죠. 그리고 그 리스크를 의료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선의에서 하셨을 겁니다. 제가 선의에서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선의에서 출발한 정책들이 나라를 망가뜨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치가의 선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국가와 사회의 타격을 입히게 되게 되면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그냥 부리시게 되면 본인도 좀 힘드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많아 erstenels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gebracht.